월급 빼고 모두 다 오르고 있는 요즘 통신비만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알뜰폰 개통 알뜰폰을 사용하면 통화 품질 그대로 무제한 요금제를 약정 없이 최대 90% 이상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개통 KG 모바일과 함께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KG 모바일을 검색하시거나 휴대폰에서 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를 통해 KG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개통할 수 있습니다 KG 모바일의 대표 요금제를 추천해 드릴게요 모빌카드 스페셜 요금제를 개통하시면 모빌카드 포인트와 충전 수수료, 모빌카드 결제 금액 등 최대 4.5%를 페이백 해드립니다 게다가 모바일 비상금 최대 100만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알뜰폰보다 셀프 개통이 빠르고 편리한 KG 모바일 초간단 셀프 개통으로 KG 모바일과 함께하세요 KG 모바일 앱스토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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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앱스토어